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장사를 접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늘면서 올해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폐업만 100만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국내 최초로 외식업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폐업하지 않고 생존 창업이 아닌 업그레이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방수준 알파랩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알파랩 하면 국내 최초의 외식업 프랜차이즈 전문 액셀러레이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액셀러레이터가 일본 분들한테는 좀 낯설 수도 있어서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보통 액셀러레이터라고 하면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투자하는 일을 하는 전문 투자사라고 하는데요. 돈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중기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액셀러레이터가 높은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에 반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회사는 소상공인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많이 영위하는 외식업에 특화해서 발굴하고 투자하고 육성하는 국내에서는 조금 보기 두문 최초의 액셀러레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특히 외식업 위주로 특화해서 하는 액셀러레이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회사는 7년 정도 운영했는데요. 처음부터 액셀러레이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창업 초창기에는 교육과 컨설팅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소상공인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분야도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해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1년도에 준비와 절차를 통해서 인가를 받고 조금씩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1년도에 창업하시기 전에 이미 한 7년 전부터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그러셨군요. 그런데 자영업 소상공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어렵다, 어렵다 늘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늘 어려우니까 올해도 어렵겠지 작년에도 어려웠으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특히 올해는 이렇게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느끼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을 옆에서 도우시는 입장에서 자영업자분들을 만나보시면 어떻던가요, 상황이? 네. 저도 자영업 시장을 보면 어렵지 않았던 시절이 없었던 건 맞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과의 차이를 좀 보면 예전에는 어려워서 폐업하더라도 그만큼 혹은 그 이상 또 창업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래서 창업하는 쪽에서 바라보면 창업 시장 자체가 위축된 느낌이 그래서 들지 않았거든요. 창업을 많이 또 하니까 폐업하고. 그런데 지금은 폐업하는 수만큼 창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 시장 자체가 매우 위축된 느낌이 들고 그리고 더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아주 깊은 저성장 속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를 할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자영업자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원인을 준석해보고 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종종 자리를 마련해 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중에서 대표님께서 느끼시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100만 명이 폐업하는 시대인데요. 그러니까요. 말이 100만이지 이게 가족들이라든가 따지면 정말 많은 숫자 아닙니까? 국민의. 네. 맞습니다. 그 과거에는 그래도 자영업이 사회 경제적 안전망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이런 자영업이 더 고통을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불안정한 산업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뭐 질문 주셨지만 해결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고 느껴지는 게 정말 큰 현실이고요. 특히 외식업 보면 인건비, 식재료비, 임차료 그리고 요새 문제되고 있는 배달비 같은 것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모든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식 자영업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떠한 사이든 나빠진다고 하면 그때 나타난 현상이 양극화거든요. 자영업의 양극화가 정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사를 잘 준비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사실 취업 같은 길을 더 찾는 게 현실적이고요. 준비와 역량이 뛰어난 그랜또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게 마치 스타트업들을 정부와 투자사들이 좀 도움을 주어서 성장하게 하는 그런 부분. 소위 저희는 이런 소상공인들, 성장을 도와야 하는 소상공인들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미래의 자영업 혹은 소상공인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성장 관점에서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기업가형 소상공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업감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또 소상공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업가형 소상공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쓰신 건지 설명을 해 주신다. 네. 한계를 두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역량 있는 소상공인들을 의미하고요. 최근 정부도 저성장 시대 속에서 유일한 해법의 경제정책 기조로도 삼고도 있어요. 해외에는 많은 지방의 로컬의 소상공인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가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의 크고 작음이 이런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와 아이디어 그리고 독창성 같은 것으로 소상공인 비즈니스의 성장을 만드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요. 네. 먼 해외 사례보다는 국내 사례 위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엄청 큰 기업으로 만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사례에 앞서서 잠깐 스타트업 창업과 좀 비교해서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사실 보여지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사실은 누구나 이렇게 창업하지 않거든요. 그 공부도 많이 하고 창업자들을 보면. 관련된 어떤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전문고. 소위 배경이 좋기도 하고 생각이나 비전이 크기도 하죠. 스타트업 창업은 규모로 보면 역시 소상공인이라고 분류될 수 있지만 DNA 자체가 많이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반면에 실제 영위하는 비즈니스에서 외식업들이 많은데 소위 말하는 백종원이라는 사장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기업가를 꿈꾸지 않고 사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우리가 알만한 회사의 대표들도 사실 본인들이 처음부터 기업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영업이라고 시작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가용 소상공인은 특별한 개념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자영업으로 시작해서도 성장해 나가면서 기업가용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사례를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브랜드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강릉에서 시작해서 대표적으로 알려진 테라로사라는 브랜드나 요새 너무 잘 알려진 대전의 성심당 그리고 춘천의 감자빵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 사실 소상공인으로서 그냥 지역 동네에서 장사로 시작을 해서 수백억 대의 외출로 성장해 나간 대표적인 기업가용 소상공인들이죠. 그러니까 자영업 소상공인으로 출발했는데 기업가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영업자 소상공인 요식업 외식업 창업해가지고 동네 골목 장사에서 그칠 걸로 준비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업가를 꿈꾸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업가용 소상공인이 되려면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나요? 아까 스타트업 하는 분들하고 비교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일단 기업가용 소상공인이 되겠다고 하면 목표와 비전을 크게 두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게 처음 시작부터 크게 사업을 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마인드와 비전은 좀 크게 두는데 반대로 사업의 움직임은 아무래도 소상공인 기반의 비즈니 철저하게 장사처럼 디테일하게 시작하라고 조언을 저희는 합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좀 말씀드리면 자영업의 이런 본질적인 부분은 어쩌면 생존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문제라고요? 네. 생존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버틴다. 살아남는다. 생존한다.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성장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결코 생존할 수 없는 지금 저희가 자영업 역설의 시대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요. 네. 혹시 뭐 이상한 나라 앨리스 책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봤죠. 네. 거기에 보면 붉은 나라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거기에 붉은 나라 여왕의 역설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앨리스가 이렇게 어떻게 지나가다가 붉은 나라에 갔는데 거기 붉은 나라 여왕이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여왕인데도 이렇게 품위 없이 계속 뛰느냐 해서 질문을 이렇게 던졌는데 그 여왕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하려면 내가 계속 뛰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백조가 물 아래서 열심히 두 다리를 움직이는 거랑 같다는 거죠. 거기는 계속 움직이는 곳이니까 머물러 있으려면 오히려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변화를 이렇게 하는 사회에서는 유지하려면 오히려 성장해야 된다는 뜻이죠. 최선 유지라도 하려면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냥 유지를 하겠다 버티겠다고 생각하면 퇴보하는. 이걸 저는 지금 현 시대의 자영업자들의 역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실천 방안은 어떤 걸 제시해 주시나요? 저희는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인드나 이런 것들인데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많이 말씀드려요. 사실은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수년을 도제식으로 배우고 창업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진짜 창업시장에서는 미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부에게도 조금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면 정부 지원 사업이나 자금 융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지원은 자영업자들의 태도나 생각 이런 것들을 바꾸고 역량이 진짜 내재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사를 가르치는 그런 대안학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고 직업학교 같은 데 가보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학교야말로 정말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직 창업학교라든가 이런 대안학교 같은 게 없나 보죠? 소상공인들 들으면. 그렇군요. 지금 역량의 내재화라는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주는 어떤 지원금이라든가 대출, 저리 대출이라든가 이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나만의 어떤 역량이 있으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성장을 꿈꿀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최근 통계를 보면요. 자영업자 연령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퇴직 후에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기업가형 소상공인. 이게 되기에는 좀 리스크가 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떨까요? 네. 사업을 좀 크게 키워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어 보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좀 반문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이 되어야 되냐고 묻고 싶거든요. 자영업을 하면 당연히 내가 그 점포의 주인이 되니까 사장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어느 상권에 가도 소위 무슨 무슨 그 골목에 백종원이라는 사람들이 되게 티는 안 나지만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백발백중 이 지역에서 장사를 잘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퇴직 후 자영업자들이 이제 장사를 하러 상권으로 나오면 이런 분들과 골목에서조차도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가령 수십 년을 그 자리에서 장사는 높으나 아니면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각 골목의 백종원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기업가용 수상공이 돼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지금은 백종원이 될 수 없고 경쟁이 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오락가락해 보인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영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하면 무조건 퇴직 전에 정말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현재의 자영업 시장이고요. 그런데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갑자기 퇴직하게 되거나.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 사장이 되지 말고 사장의 마음을 가진 직원이 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대기업에 다시 재입사하고 이런 것들은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가용 수상공인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매장에는 정말 사장이 마음처럼 일해줄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일단 창업을 하지 말고 경험을 쌓으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요. 그것도 또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외식업 종사하는 분들 또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서 사실상 선진국 수준으로 좀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폐업을 해서 그런 분들이 늘어서 자영업자 숫자가 줄어드는 거, 전체 취업자 수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줄어든다는 건 또한 문제일 텐데 이 자영업 문제를 좀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좀 바꿔볼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을까요? 네. 제가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또 했던 얘기들을 또 좀 더 얘기해야 되는 부분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일단 한 번 더 정리해보면 결국은 양극화로 가는 부분, 이런 자영업이 양극화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사회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장사를 잘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는데 좀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축으로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연스럽게 무분별하게 창업을 하고 준비를 잘 안 하는 그런 분들조차도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을 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창업자들이 선순환적으로 늘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으로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누구나 그런 마음을 키울 수는 없으니까 자영업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천천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상권에 가보시면 다양한 장사 상권에 가보면 장사를 되게 잘하고 있는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의 주요 특징이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꼽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특정 상권에서 여러 개의 점포를 하는 사장님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걸 해석해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장사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상권과 입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여기에서 천천히 자기가 그 잘하는 상권과 입지를 가지고 장사를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장사를 잘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새 많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 상권이긴 한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점포를 가맹점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이 되게 늘었는데 저희는 이런 분들을 메가 프랜차이즈라고 별도로 이야기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 거냐면 자기가 브랜드를 그냥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검증된 브랜드를 자기가 좋은 안목과 검토를 통해서 그걸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브랜드 아이템 개발을 하는 그 자신의 리스크를 줄이고 잘하는 것들, 사람들의 어떤 노하우를 활용해서 장사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특정 지역에서 여러 점포를 하거나 그리고 아까 여러 상권에서 여러 점포를 하는 메가 프랜차이즈가 되는 것이 자영업자들이 생경으로 장사를 할 때 가까운 미래로 준비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다 장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원론 쪽으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가 프랜차이즈나 다점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의 가게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게 사장님들을 저희가 많이 연구해 봤을 때 특징이 뭐냐면 그런 분들은 그 장사,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그냥 일반 직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가족처럼 생각해요. 파트너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 아는 분은 그렇게 하다가, 일하시다가 그 점포를 물려받고 싸게 물려받거나 투자할 수 있게 해줘서 굉장히 지금 이익을 많이 보는 분도 봤어요. 그런 사장님들이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직원들을 주인처럼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분들이라서 장사를 하는 리스크를 이렇게 창업을 꼭 통해서 리스크를 짓지 말고 적어도 자기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창업하는 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공하는 자영업자분들의 도움을 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인 저의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백요리사 흥행으로 다시 한번 음식점, 요식업계 부활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또 그게 또 잠깐이지 흥행된다고 해서 막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는 또 낭패보기 십상 아니겠습니까? 어떤 조언을 좀 더 해주시겠어요? 아까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요리사의 어떤 경험은 당연히 많고 그런데 그 요리사들이 갖고 있는 세부 지식이 엄청나다는 것을 다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조언을 하고 싶어요. 소상공인들이라기보다는 투자자들. 투자자들이 보통 스타트업에 좀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나쁜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유니콘이라고 해요. 좋은 의미지만. 그런데 그게 이제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도 투자를 계속하는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들도 좀 있는 단면이 있는데 저는 자기 지금 우리나라 뜰 앞에 있는 소를 키우듯이 소상공인들에게도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췄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선입견 없이요.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서 이런 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들이 잘 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어떤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조언을 조금 덧붙이고 싶습니다. 주위에 보면 음식 잘하는 사람 보고 너 음식 좀 한번 해봐라. 잘 될 거야. 그래서 차렸다가 안 되는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음식 잘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그냥 돈 안 치르고 먹을 때는 다들 맛있다고 해 주는데 항상 돈 내고 먹으면 음식의 맛없는 부분만 계속 따지게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분명히 냉정하게 자신의 현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하신 다 말씀 못하셨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책을 낳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지 책 소개 잠깐 좀 해 주신다면요. 이번 달에 책이 나오는데요. 장사의 신의 투자라는 책인데요. 보통의 창업이나 재테크 서절이라면 창업을 하라고 유도하는 책들이 일색입니다. 저희는 제목처럼 저희는 이 불구덩이 같은 자영업의 창업을 직접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장사를 정말 잘하는 소상공인, 장사의 신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에게 차라리 투자를 하라는 의미를 담은 책이고요. 여기서 투자는 지인들한테 하는 가벼운 투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문 투자처럼 전문 투자를 하라는 의미에 좀 더 가깝고요. 이렇게 역량이 뛰어난 소상공인들도 스타트업처럼 지속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투자가 중요한 시대에 저희가 지금 가고 있고 이런 너무 이런 모험자본에만 투자하거나 아니면 약간 투기성으로 투자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결국은 이런 투자는 이런 산업의 큰 엔진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상공인들에게도 이런 엔진을 주었으면 좋겠고요. 투자를 통해서. 그래서 투자자들 분들에게는 오히려 전통적인 투자 방식으로만 너무 선입견을 가져서 소상공인 시인에 대한 좀 외면을 하지 말고 기업가용 소상공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소상공인 비즈니스에 관심과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준 알파랍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